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가족 모임 자제 등 설 연휴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문화복지위원회는 9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다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며 이번 설은 마음으로 정을 나눠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또 가급적 이동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,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위원회는 도민 백신 접종은 물론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.